안녕하세요. 세무사무소 초보자도 따라만 하면 결산을 할 수 있다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민숙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처음 업무 배우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결산 과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찾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 업무를 시작을 할 때는 단순 업무로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진행 다음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수님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따라만 하는 결산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갖췄기 때문에 업무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먼저 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동영상 캡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전체 흐름을 알고 입력하는 방법을 알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연간 세금 신고 목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간 세금 신고에 대한 안내 사항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리 회사를 담당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을 했을 때 자료 입력 15가지 방법 물론 많은 외형이 크고 복잡한 회사는 이 15가지가 아닌 더 많은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통장 업로드, 신용카드 업로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인 개인사업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회사 등록을 진행하는 캡처를 준비를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일반 점표 프로그램 입력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사와 퇴사 프로그램 등록하는 방법을 준비를 했고요. 일곱 번째는 온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을 저희가 12번 또는 반기 2번 이렇게 작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자료를 준비를 했고 여덟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4번 1년에 저희가 분기별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개인사업자는 2번으로 신고서 작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가정을 신고서 작성하는 가정 흐름을 찾아서 또 준비를 했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신고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3월에 해당하는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세무조정 작성 흐름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작성 흐름이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모든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계속 사업자만 관리할 게 아니라 신규 사업도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업체 관리 상담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법인 설립 준비에 대한 안내자료도 한번 확인을 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 저희가 가장 많이 또 궁금해하고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자 대출과 가중평균에 해당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강에 대한 내용은 저는 연간 세금 신고 목록의 전체 흐름을 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흐름을 알고 난 뒤에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일이 더 즐겁고요. 더 다음 일에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강의 주요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세무회계 시자 연간 세금 신고 목록의 1강입니다. 그러면 1강은 매월 10일, 첫 번째 매월 10일 온천징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온천징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온천에 대한 지급한 내용을 사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 대장을 만들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이때 1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의 지급 내역을 찾아서 관리 대장을 정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개인과 법인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매월 해당되는 개별 소비세에 대한 부분인데 개별 소비세는 저희가 가장 또 업무를 진행하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차량 부입했을 때 개별 소비세 부분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품목이 있는 회사는 당연히 신고 기한에 접수를 진행을 하는데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나 차를 샀는데 이 장부상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을 문의를 하는데 여기서 개별 소비세를 부담하는 차는 비싼 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안내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별 소비세 부분이 저희가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가가치세와 연관되는 내용이 하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되면 분기 말일에 되면 저희가 사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전분기에 저희가 이번 분기와 전분기하고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만약에 직전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자료를 챙기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수출입, 시설투자, 조기환급 이렇게 해당되는 회사는 그 자료를 다 챙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출 영세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업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수출 관련된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내국신용장 이런 서류를 저희한테 챙겨오게끔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잘 진행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일용근로지급명세서,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저희가 통장에 지급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신고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일용근로지급, 간이지급명세서는 2020년 1월 이후 지급분부터 해당이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당된 내용 잘 검토하시고 제출하시고요. 그런데 원장을 정리하다 보면 통장에서 제일 많이 찾아내는 게 원천징수 지급했던 내용을 찾아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제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내역 꼭 확인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해당된 개인, 법인, 사업자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이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또 해당이 되잖아요. 그때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 다운받아서 저희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가 법인세 신고 나쁜데요.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이 정관의 영업년도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했다 하면 정관 영업년도 꼭 확인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 5월 31일이고 개인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 납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자 순차적으로 1년의 단위 가정을 지켜 이렇게 쭉쭉 해결을 해서 또 신고 과정을 저희가 이행을 하는데요. 6월 31일이면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사업자에 해당되는 기준 수익금액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제출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는 법인세 중간 해납입니다. 매년 8월 31일 이때도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법인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내용을 챙겨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열 번째, 11월 말일 종합소득세 중간 해납입니다. 중간 해납은 이제 또 고지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행이 하락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신고도 진행하니까 챙기시면 되고요. 열한 번째는 매년 2월 11일이면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입니다. 이때 병원, 학원, 농수산물 면제,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는 저희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열세 번째는 해당되는 내용 증권고래서 주식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매매계약서랑 오두 챙겨가지고 신고를 진행을 하는데 이처럼 지금 연간 세금신고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1월부터 12월달 내용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1년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흐름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안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업무를 배울 때 어떤 업무부터 시작을 하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업무를 진행할 때 업무의 진행 과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업무를 시작을 할 때 해계 프로그램 입력하는 과정을 저희가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기능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하고 원천징수 자료 각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방법을 배우는 해계 프로그램의 입력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국세청 홈텍스의 사용방법을 숙지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저희가 국세청 홈텍스의 자료를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민원서류 증명원 등 국세청 홈텍스 자료에 많은 내용들이 숨어져 있으니까 그 방법을 빨리 숙지를 해서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하는 내용 중에 기타 증빙 철회에 관한한 이런 내용도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을 지금 숙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텍스 방법을 또 숙지를 했고 기타 부수적으로 또 처리할 일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 회사를 저희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 회사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하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관리 회사에 각각의 회사를 가지고 일반 점표 정리에서부터 신용카드 다운 그 다음에 각종 신고서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일반 점표 입력이 해당이 되는 내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관련된 자료를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하는 과정을 진행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산의 필요와 재무제표 내용도 저희가 마감을 하고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재무제표 신고에 대한 자료도 검토하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자료 입력에 하는 방법에서 저희가 제가 15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15가지 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시작을 해서 15가지를 안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를 해서 결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보면 영수증 정리로 과사경비 제일 먼저 영수증을 정리하시게 될 겁니다. 신용카드 다운을 하게 되고 일반 점표에 또 신용카드를 업로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영수증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영수증 정리할 때 가사 관련 비용, 사적 사용 비용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 사업 관련 증빙 영수증만 저희가 반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법인 사업자와 법인과 개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국제청 홈텍스에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등록은 하지 않지만 법인 카드 번호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카드를 또 사적 용도로 임플란트 비용이라든가 병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 비용은 또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해서 거래처에 알려주시고요. 개인입니다. 개인은 카드를 발급받거나 이럴 땐 홈텍스에 직접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개인 카드를 두 개를 쓰세요. 뭐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하나로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는 가사용도 하나는 사업 목적으로 구분을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사업 용도로만 쓴 카드를 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사적 비용을 등록을 안 하냐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국세청 자료에서 분석 저희가 신고했던 자료를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수익금액 대비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금액 이런 분석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도 신용카드 국세청에 등록하는 부분 잘 파악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일반 점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점표는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간이 용수증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업로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를 또 정리를 하는 등 일반 점표에 해당된 내용을 사실은 1년 중 가장 많이 진행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진행할 때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 결산 부속명서에서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해당되겠고요. 세 번째는 먼저 부가세 신고가 4번이 확정이 되면 이제 사업 개시일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의 금액 확정입니다. 그러면 매출 매입장에 매출 금액하고 부가세 신고서상의 금액을 확인을 해서 매출을 먼저 확정하는 데 이때 매출에 대한 매출 관리로 집계표 관리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온천징수 이행 신고서와 이제 저희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12번 진행하는 인건비 지급을 하시잖아요. 사장님께서 지급을 하시고 이 내용을 신고했던 내용과 저희 온천징수의 직계표 금액을 꼭 일치시켜서 재무제표가 전송이 돼야 됩니다. 이럴 때도 온천징수 신고 직계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통장 업로드 과정을 터득하시게 될 겁니다. 통장에 업로드를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보통의 금, 금융자료 통장, 결산 말일자로 모두 마감을 진행하시는데요. 이렇게 업로드하고 요즘은 이제 업로드도 진행하고 자동으로도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국세청 자료 활용을 하실 때 매입매출 점표 입력과 일반 점표로 전송하는 과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받는 부분이 또 정확하게 업종에 따라서 사용 구분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저희가 이제 차기효율 되는 자산부채 계정과목을 잔액을 확정하는, 맞추는 과정입니다. 통장에 상호가 기록이 안 돼 있고 대표자 성함으로 기록이 돼 있는 자산부채 계정과목을 찾아서 상호를 모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 어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인세비 지급, 뭐 지급 이렇게 품목을 씁니다. 그러면 품목을 쓰면 저희가 상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전화를 해서 사장님 이 품목의 내용은 사실 저희가 상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로 꼭 표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진행합니다. 통장관리 중요성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대체분계하는 과정은 매출금액을 확인을 진행을 하고요.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 금액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띄워놓고 세금 납부가 있었을까? 한금 있었을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면 대체분계하는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납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 계정과목이니까 이 계정과목을 대변으로 보내는 숫자를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또 매출금액, 매매출장 매출금액을 확인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매출 중에서 고정자산 매각 금액이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이제 크로스체크로 지금 하는 매출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매출 과정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 외에 또 다른 부분이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체크를 해서 매출 확정을 짓습니다. 다음의 열 번째는 저희가 업태 종목에 따라서 똑같은 회사인데도 제조회사 있고 도매회사 같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도매업종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업태 종목에 따른 계정과목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조회사는 제조원가가 구성이 되겠고요. 건설회사는 당연히 건설원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정과목을 찾아서 우리가 검토를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를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할 때요. 지금 처음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그 계정과목은 꼭 반영을 하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찾아서 온장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세무조정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타내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자비용 과직금 인정이자 계산이 되는 회사다. 그러면 이자율 온장에 기록을 해주면 좋잖아요. 사장님 주신 자료를 그대로 내가 표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 내용을 꼭 계정과목, 세금과공과 등 이런 접대비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꼭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세무조정할 때 연계됩니다. 이제 이따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이제 열두 번째가 저희가 계정별 온장을 지금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입력을 했으면 이렇게 입력한 자료를 그대로 결산할까요? 아니죠.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죠. 이 계정과목 중에서 102코드와 999코드를 걸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다 보면 중복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빠진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전연도 재무제표 보면 아, 이 계정과목 작년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올해 사라졌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관련된 서류 받아서 장부상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별 온장 검토하는 부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지금 13번째까지 지금 오는 부분은 이제 점점점 결산의 흐름에서 점표 입력 과정이 어느 정도 바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시제정리를 진행을 합니다. 현금 시제정리는 계정 잔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개인과 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다른 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현금의 흐름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시제 조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자동으로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은 인출금을 자본금의 대체를 꼭 진행을 하고요. 또 법인, 법인은 현금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법인 사업자는 통장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통장 사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할 건데요. 왜냐하면 통장에서 만약에 100만 원이 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대응되는 경비 내역이 적격 증빙 수치든 증빙 수치 내역이 없이 100만 원이 인출이 됐다고 하면 이게 가지급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수관계자, 곧 대표이사가 사용을 했다면요. 이런 식으로 또 특수관계자 여부 따지고 이렇게 따져야 되지만 이럴 때도 통장 흐름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법인은 발생한 근거대로 해서 장부사항 기표를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원칙 때문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14번째, 지금 현금 시제 정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결산 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점검해라, 따져라, 확인해라, 그 전 자료 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번 결산한 자료는 영원히 남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잘못했을까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그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재무제표 내용의 다른 점, 올해 달라진 점을 결산 시에 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 등기사항, 변동 여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줘야 되죠. 기본사항 정리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정과목 중에서 세무조정으로 연계된 개정과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개정과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봅니다. 세무조정 들어가기 전에 세금과공과, 그 다음에 선급비용 이렇게 적대비 이 일반 점표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확인을 진행을 해서 세무조정을 위한 그 과정을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결산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재고 자산이 있는 회사는 저희가 재고 명세서를 요청하고요. 이런 관리회사의 기본 작업을 다 맞춥니다. 그리고 당일연도에 강가상각 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고정자산, 강가상각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해당된 관리회사는 운행일지를 요청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저희가 또 수거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있고요. 열다섯 번째는 저희가 결산자료 입력에서 단기 소원익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산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결산자료 입력 등록을 들어가면 저희가 온가를 선택을 해주고 그 내용에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때 당연히 재고금액, 강가상각, 이런 단기 소원익 확정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법인 세무조정하고 종합소득세 세무조정 흐름에서 결산자료 입력은 꼭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따가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해계 프로그램 마감 순서를 제가 먼저 이 첫 번째 강에 왜 넣어놨냐 하면 왜냐하면 기계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해서 결산의 흐름의 내용을 찾아가세요 해서 이 내용을 먼저 넣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제조공사 온가에 있는 회사는 온가 금액을 확인하고 난 뒤에 감옥별 제출료 표준용으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감옥별 제출료 표준용. 이게 뭐냐면요. 감옥별은 관리회사에 따라 특이한 계정과목을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계정과목 임의대로 이제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별로 쭉 나열된 부분이고요. 제출료는 뭐냐면요.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그 감옥별에 있는 계정과목을 딱딱 묶어주는 그런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내용이고요. 표준용은 뭘까요. 표준용은 똑같은 재무제표인데 국세청에 전자신고되는 부분입니다. 이 표준용으로 국세청에 전자신고돼서 이 내용자료 표준재무제표의 분석자료도 나오고요. 수많은 자료들이 이 표준용 자료의 인건비 분석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안내자료가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표준용 제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옥별 제출령 표준용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어주는 과정이고요. 이때 이제 제조원가 있는 데는 이렇게 읽어주고 난 다음에 제조원가가 없는 데는 바로 손익계산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별 제출령 표준용 이렇게 읽어주고 이제 법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손익계산소에 기능모음에서 손익추가를 또 여기서 진행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소입니다. 단기 손익 확정하고 이익인여금 처분 시 점표 추가하고요. 여기서 배당처분도 하고요. 그래서 인여금을 처분하고 법인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무상대표. 여기서 이 결산자료 입력을 할 때는 입력하는 그 가정과정에 이슈되는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될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손익 꼭 확인하고요. 감옥별 제출령 표준용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학계의 잔액 시산표도 감옥별 제출령 이렇게 읽어서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진행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을 따라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알았습니다. 그럼 안 다음에는 저희가 제가 주어진 업무가 개인사업자가 될지 법인사업자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교 표시해서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을 정리한 내용을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부담세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립,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준비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법인사업자는 아무래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자본금이라든가 주주구성원 이런 내용들이 다 필요하고요. 설립 등기를 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래서 법인으로 시작할까요? 개인으로 시작할까요? 이렇게 문의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꼭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장부기장은 법인과 개인이 수익금액에 따라서 복식, 간편장부 이렇게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을 진행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을 통해서 엄격하게 복식부기 의무에서 장부기장을 합니다. 통장 내용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통장거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는 모든 거래 내역이 통장에 모두 기표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 사용 내용 중요성 여기서 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세금 체납관계 확인을 하시고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 세금 체납에 대한 세금을 모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는 무한책임, 주주, 출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세금 체납관계가 이렇게 정리를 됐고요. 다음은 애부감사제도가 개인과 법인이 다르는데요. 개인은 적용되지 않고요. 법인은 기존 금액들 확인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 신용도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는데 당연히 법인사업자는 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주 본인 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꼭 여쭤봅니다. 개인사장님께서 내 급여 개인사업자이신데요. 급여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개인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고요. 법인사업자는 급여 처리를 해서 자금을 급여 처리로 비용을 인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이 되고 이때 이제 관련 세법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가세 여부 해당, 그 다음에 세 부담 비교는 제가 이제 뒤쪽에 가서 세율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이제 폐업입니다. 폐업은 개인과 법인이 이제 또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인은 이제 또 청산문제, 이런 세법적인 문제 잘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 세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또 알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법인하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은 2억 이하인 경우에 10%에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개인은 7단계거든요. 1200만원 가세표준일 경우에 6%에 해당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통장의 사용,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는 또 사업용 계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 내용도 개인사업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안내를 진행을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잘 진행되고 통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업무 흐름과 제가 이제 앞으로 맡게 될 회사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미숙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